6. 갈비 사이 공간 2. 3. 4. 5. 6. 침을 놓을 때에는 0.2에서 0.3촌가량 지나치게 깊지 않게 직자하거나 0.3에서 0.4촌가량 사자합니다. 5. 침을 놓을 때에는 0.3촌가량 지나치게 깊지 않게 직자하거나 0.3촌가량 지나치게 깊지 않게 직자하거나 0.3촌가량 지나치게 깊지 않게 직자하거나 0.6초가 0.8초가 0.8초가 0.1초가 0.15초가 0.4초가 0.1초가 0.5초가 0.1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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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초에 내려오는 2일 수 있습니다.